뭐 노래하시는 분들 열심히 노래했지만 뒤에서 노시는 우리들이 더 이쁘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다 멋있는 분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아 예 저희 어머님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아버지야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업어드렸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바쁘실까요? 어? 잠깐만 예 엄비를 준비하신다고 빨리 오이소 빨리 오이소 빨리 오이소 아이고 뭐 또 가져오는가 보다 빨리 오이소 빨리 헤헤 열로 오이소 열로 오이소 나온다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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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표지 먹이 나왔어요 박수 한번 네 냄새 냄새가 여기까지 나 네 네 네 야 야 야 야 하나 하나 아시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당탈이 저기서부터 당탈이래 이 이현수님한테만 드린다는 그 미안합니다 그냥 다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다 벼룩치가지고 먹는 것도 없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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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맛있나 어떻노 하하 하여 하하 맛좋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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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р 으 예 ups ya 으 요 卡 앰 우리 솔리 어 왜이래? 한 입 뜯어요. 우리 불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드시면 혈압이 더 좋으시고 피부 노화에도 좋고 우리 건강 지키는 데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얼굴에 기름 흐르는 거 좀 봐. 근데 아버지는 그냥 코까지 막 흐른다. 여기 그냥. 아까 엄마 아버질때 힘들었나 봐요. 소고기 축제도 있지만 이제 2014년, 2015년 계속 이제 닭고기, 오리고기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많이 오셔서 소고기 축제처럼 오리고기 축제를 우리가 발전시킵시다. 우리 모두 다같이 오리고기 많이 드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Xin addition 고건해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Denmark 좋아하시니 다정한 가족에게 박수를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는 한 번 나오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야 상현아. 닭다리 두 개는 건드리도 안 한 거다고. 전국놀이잖아. 이번에는 여러분들 초대가수를 한 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문희옥씨가 신곡을 냈습니다. 이봐요. 물론 나오세요.